자, 그럼 우리 7호선 청년들을 무대 중앙에 모시고 판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무대 중앙에 모시고. 선택해야 되잖아.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생각 못 했어. 둘 다 너무 잘했는데. 둘 다 좋았어, 진짜로.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럼. 두 장르가 너무 달라서 노래 장르가, 그렇지? 개최로 가야지, 개최로 가야지. 저는 이런 심사위원단의 얼굴을 볼 때 가장 짜릿합니다. 변태. 본인들이 짜놓으신 이 팀 대결에서 저 고뇌에 빠진 모습. 이제 심사위원단 분들의 판정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빨간색 버튼이 7호선 청년들. 파란색 버튼은 설치보이즈 팀입니다. 너무하다, 진짜. 준비가 되셨으면. 못하겠어, 어떡해. 앓는 소리가 주변에서. 어게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어떡해. 설치보이즈가 7개의 어게인을 받으면서 다음 라운드 지출 확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되게 미세한 차이로 다 누구야. 7대1로 설치보이즈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프러팅 같았어요. 멋진 무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케미가. 감사합니다.